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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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We have with us Mr. Clifford Melody from KEMSA. 세뇌의 의료공동청에 대단한 경험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Mr. John Blasco from UNESA. 감사합니다. UNESA 모임에도 John Blasco 김 함께해 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개망식 현장은 빈 잠이 바라보이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승우 조달협의 교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2.0 이상 공공조달 수출상담은 해외 바이러 90여 개선, 공일 기업 250여 개선과 참여를 얻을 수 있는 킹립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즈니스 상담에도 2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양사의 성과를 보여주는 수출 계약식도 예정되어 있으니 이런 다양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상담의 개방을 축하하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감상하실 시간이 되는 퍼포먼스가 지금 오늘의 회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VR 기술과 예술이 전복된 최후한 공연 퍼포먼스 지금 바로 감상하시겠습니다. X2 잘해야겠네 Ki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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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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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for sharing that informatio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ood morning. Good morning.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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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 잔디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서 글로벌한 발전을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